런종섭 25일 막장 드라마 각본은 누가 썼을까? 김진호 세계읽기. 29일 이종섭 호주대사의 사태로 막장 외교 드라마가 조기 종영됐다. 수사 외압 의혹의 돌부리를 없애려다 국민적 저항에 더 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꼴이다. 지난 4일 대사 임명 이후 한국과 호주 사이에서 25일 동안 방영된 드라마의 종영만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한호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남긴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막장 드라마를 기획한 장본인을 색출에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할 절차가 남았다. 아무리 완벽한 복구를 하더라도 주요 우방국에 입힌 외교적 결례와 이로 인한 상처는 윤석열 정부 임기 너머까지 흉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호주 동포를 포함한 국민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마저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내의 온갖 난맥에 더해 외교적으로 혼란을 조장하는 정부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 대내외 대책은 기실 맞물려 있다. 정부가 이종섭 카드를 기획한 이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것 자체가 인도 태평양 시대 주요 우방국에 보일 진정성의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적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대통령의 지시로 비롯된 막간 상황극이 아니다. 주연 배우 1인을 달랑 내세워버린 모노드라마가 아닌 것이다. 시나리오를 쓴 검은 손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됐음에도 장막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략적 기획의 연속이었다. 첫 번째 잔궤가 총선 국면에 무리를 빚자 기획 입국을 시킨 뒤 다시 기획 사태를 종용하는 세 번의 기획이 이어졌다. 외교부 안팎에서 호주대사 교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작년 12월쯤이었다. 그러나 호주대사 인사는 공관장 10명이 교체된 같은 달 28일 자 인사는 물론 11명이 교체된 1월 26일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군 출신 대사 2명만 따로 발표한 3월 4일 자 공관장 인사에서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이름이 나왔다. 12월쯤 첫 아이디어가 나온 이후 3월 초 인사 전까지 약 세 달은 아그레망을 얻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다.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발령과 부임 과정을 보면 인사의 긴급성을 짐작게 한다. 이 대사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 사본만 들고 지난 10일 출국한 점, 채 일주일도 안 된 전 현직 대사의 인수인계 기간 등이 이례적이었다. 전 현직 대사의 인수인계는 반드시 서울에서 한다. 주제국에서 한다면 1국 2대사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통상 현대사가 귀국한 뒤 짧아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서울에서 되면 인수인계를 한다. 임명 전부터 인수인계 했을 리는 만무할 터. 임명일과 출국일을 제외하면 이종섭 전 장관과 김환중 대사가 서울에서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에 불과하다. 외교부가 이전 장관에 내린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발령을 한 건 사안의 긴급성을 말해주는 다른 증거다. 초보적인 인사 검증도 생략했다는 방증이다. 이때부터 무리수가 변명을 낳고 어설픈 변명이 다시 무리수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외교부가 전임 김환중 대사가 작년 말로 정년이 됐기에 인사 수요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한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시도였다. 호주를 포함한 13개국 대사는 정년과 무관하게 통상 3년 짧아도 2년 임기를 보장하는 자리다. 차관 보급 대사 자리에 직전 국방장관을 보낸 파격은 되레 작은 문제였다. 호주가 주요 방산협력국이기 때문에 국방장관 출신 대사를 보낸다는 설명은 더 말이 안 된다. 무기 자체의 경쟁력과 이를 판매하는 업체가 방산 수출의 주역이다. 주제국 대사는 조역일 뿐이다. 여기에 호주가 주요 방산협력국이 된 건 전임 김환중 대사 임기 중이었다. 지난해 방산 계약액은 12조 원 규모로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투표 한 달 전 방문을 강행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3배 정도였다. 질적으로도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김 대사 재임 중 성사된 레드백 장갑차는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와 경쟁에서 선택된 것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요 회원국 업체가 아닌 한국 업체가 선진국 무기시장에서 처음 이룬 쾌거였다.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질적, 양적으로 성과를 낸 대사의 임기를 보장하기는커녕 경질한 꼴이 됐다. 이후 무리수는 정치권으로 넘어온다. 여기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도 포함된다. 특히 직업 외교관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신한 전 현직 국가안보실장에게 의혹이 집중된다. 이종섭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호주 정부에 제출된 지난해 12월은 조태용 현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장이던 시기다. 후임 장호진 실장은 지난 14일 sbs 방송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생뚱맞은 인권 타령을 늘어났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수사 편의에 휘둘리는 국민 대다수의 체감지수에서 반발을 사기에 충분한 말로 또 다른 자충수였다. 동시에 국가안보실이 기획의 중심이었음을 드러낸 꼴이다. 호주 대사 발령이라는 아이디어가 조태용, 장호진 등 외교관 출신 정무직 고위 당국자들의 기획이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었다. 이종섭 대사를 임명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언했던 장 실장은 자진 사퇴 이후 아직 입을 닫고 있다. 국가안보를 챙기라고 봉급을 주는 자리에서 정권 안보에 전념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호주 대사 인사를 둘러싸고 외교가에서는 공관장이 임기를 감안해 역점을 두어온 외교 일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 그걸 가장 잘 아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앞장서 외교를 망친 셈이다. 전임 조 원장도 침묵으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다.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부임 11일 만인 21일 이종섭 대사의 공무입국을 자진 입국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도 막장 드라마의 본산이 대통령실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25일 동안 여론의 초점이었던 이 대사가 결국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하자 여권은 이를 한동훈의 건의와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희한한 해석을 내놓았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울력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음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어찌 보면 이종섭 대사도 희생자이다. 전직 국방장관이 격이 낮춰져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도 모자라 25일 동안 여론의 몰매를 맞아야 했다. 그러나 멀쩡하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가 졸지에 귀임한 김환중 전 대사에 비하면 결코 피해가 컸다고 볼 수 없다. 더 큰 희생은 막장 드라마를 지켜봐야 했던 16만 호주 교민과 국민이다. 한국과 관계를 중시해온 호주 정부 역시 엉뚱한 유탄을 맞았다. 차기 호주 대사는 빨라야 5월에나 부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아그레망이 떨어지지만 호주 정부가 무언의 항의를 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 일단 주한 호주 대사관은 2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차기 호주 대사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라는 정중한 수사를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말부터 기획해 3월에 25일 동안 상연한 막장 드라마의 무대로 삼은 호주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였고 앞으로도 중요한 파트너다.